야, 쉐리 치킨 최초로 두 가지 요리 도전. 저는 요리 두 개 하는데 찬스 하나 더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게 무슨 무슨 소리예요? 찬스 하나 더 쓰게 해 주세요. 찬스 나왔습니다. 어, 뭐야? 빙수기 아니야? 안 들었습니다. 마늘 두 개를. 너무 귀여웠어. 우와, 최첨단. 우와, 이거 좋은 거였구나. 저렇게 해야 돼? 저게 뭐해.